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그런 코인 투자가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고 여러 연관되는 사람들을 엮이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송파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웅 씨 김웅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은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코인 게이트 민주당발 코인 게이트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또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큐모가 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뭐 헛된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절제된 그런 언어를 쓰기 때문에 김웅 씨의 페이스북에 나온 내용을 오늘 주요 일간지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대북 송금권으로 화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태엽에 아태엽이 또 코인을 만들었다고 그러네요. 일명 이재명 대북 코인 그게 이제 상당히 복잡해지네요. 아태엽이 코인을 만들었다. 누구를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그리고 아태엽의 안 회장이 그것을 두고 공식적인 장소에서 이재명 코인이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김웅 국회의원이 민주당발 코인 게이트가 생각보다 거대할 것이다 전직 검사 출신에게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웅 의원의 페이스북을 한번 방문해 보니까 1 2 3 4 이렇게 연재된 형식으로 투자의 신 김남국과 이재명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네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 7시간 전에 올린 글을 보니까 2021년 11월 11일 날 이재명은 전 국민에게 가상화폐를 취급하겠다는 권양을 발표했다. 기존의 민주당의 입장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재명 씨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 부동산 개발에서 나온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이때 논의의 굉장히 핵심 멤버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화제의 인물이 되고 있는 김남국 씨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극히 적대적이었던 민주당 입장이 갑자기 바뀐 것이다. 여러분들 석연치 않죠? 이재명 대표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버질 그리피스라는 사람에 주목해야 되는데 버질 그리피스는 이드리움 발행자이다. 버질 그리피스는 2019년 4월에 평양에서 개최된 가상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후에 2019년 11일 미국의 수사당국에 체포되어서 63개월 행을 선고받은 바가 있다. 6년이네요. 버질 그리피스의 제명은 북한의 가상화폐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북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것이다. 버질 그리피스는 수사당국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인정한 바가 있다. 그런데 이 버질 그리피스라는 사람하고 서울의 한 인물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미국 뉴욕 남부검찰청은 버질 그리피스와 한국의 에리카 강사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한 바가 있다. 2018년 6월 28일 에리카 강과 그리피스가 주고받은 이메일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서울시장 박원순이 한국 블록체인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7월 23일 크립토 서울이 주최하는 VIP 서밋 코리아 행사에 서울시장과 성남시장 이재명이 참석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소개하다 보니까 2021년 또 4.7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나왔던 여자분 있지 않습니까? mbc 기자였던 박모 여러분들 민주당 후보가 또 가상합회를 열렬하게 찬양을 했죠. 버질 그리피스의 평양연설 직후인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회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라는 것이 열렸다. 이 명칭은 익숙하네요. 이 행사는 이재명의 대북사업을 총괄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도하고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이 후원한 바가 있다. 시간대 순으로 쭉 사건을 연결하다 보니까 이 민주당발 코인게이트가 단순히 김남국에 국한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아마 예감을 갖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마닐라 대회 이후에 아태협은 app427이란 가상합회를 발행하였다. 아태협은 이 가상합회를 북한의 대한합회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app427은 아태협의 영문 명칭인 아시아 퍼시픽 피스의 앞글자와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4월 27일 기념해 지은 것이다. 아태협의 안수부 회장이 이 코인을 이재명 코인이라고 부르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 북한에 가서 코인을 쓸 수 있다고 홍보했다는 목격담이 등장했다. 이 코인은 이재명의 대북사업을 주도할 아태협이 사실상 북한으로 가기 위한 우회 송금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가 있다. 결국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서 이 app427의 발행경이 유통과정 등에 대해서 조사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코인 게이트는 생각보다 거대해질 것이다. 이 내용을 보고 특별하게 주목한 것은 아태협이 코인을 발행했고 그 app427이라는 그런 코인을 발행했고 뜬금없이 아태협이 왜 코인을 발행하냐야 안수부 아태협 회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것이 바로 이재명 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참 요상한 세상이네요. 바로 이 글을 올리기 전에 김웅 의원이 바로 조금 전에 올린 글이 투자의 신 김남국과 이재명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은 민주당의 게임특보단의 결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닷없이 p2e 합법화를 공략으로 내걸었다. 이것부터가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그럼 당시 p2e가 얼마나 논쟁적이었는지 알아보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게임업계의 핫 이슈는 바로 p2e다. 이것을 베트남 업체인 스카이 마빅스가 엑스인 피디터라는 p2e 게임코인을 발행해 가지고 대박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뒤지지 않도록 위메이드라는 한국 게임회사가 철저하게 스카이 마빅스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게임 캐릭터의 nft를 계랍한 코인을 바로 위믹스라는 코인을 발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위믹스라든지 클레이턴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김남국이 투자한 코인에 관련된 것이고 또한 이재명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이다. 그러나 당시에 p2e든 아주 학부문기든 특별히 반대가 심했고 그러나 지금까지 위메이드라는 게임회사와 민주당과의 친분을 알 수 있는 하나이라는 2017년 12월에 문재인이 중국 국빈 방문을 할 때 게임업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경제 사절단에 포함된 것이 바로 위메이드대표 잔형국이다. 여기서 p2e라는 것은 플레이 투 은 게임 게임 중에 하폐를 발행해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하거나 아이템 등 콘텐츠를 대체 불가 토큰 nf2로 발행해 그래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런데 이재명은 2021년 12월과 2022년 1월 p2e 합법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앞서 봤듯이 가상화폐라면 펄쩍 뛰는 그런 민주당이 그리고 바다 이야기로 호되게 당한 민주당이 가상화폐 중에서도 가장 논쟁적이고 말이 많은 p2e를 합법하게 하겠다고 한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사정을 전후 사정을 잘 아는 한국게임학회에서 바로 업계에 의한 김남국을 포함한 일련의 세력들에 대한 로비스를 제기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재명과 김남국과 코인 이것이 뭔가 서로 연결관계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이 아마 김웅 씨가 검찰 출신으로서 의심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이 된 김남국발 코인게이트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민주당발 코인게이트로 점화가 돼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것이 김웅, 김당 국회의원의 주장입니다. 지켜보죠. 여러분들 1월 달에 선을 보인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이제 4권까지가 출간됐고 마침내 5권이 5월 30일 날 선을 보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그렇게 해서 이제 5권이 발간되는데 이 5권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사전투표 정감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으시고 많은 분들이 읽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지키는 것은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자식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고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